자 덤베 하자 덤베! 덤베! 다 때려쳐! 다 때려치라고! 주경이 뻗었다! 야 임쭈! 너 잠들었어? 야 임쭈! 아 야 오고 있대? 아 이 자식은 빨려서 챙겨야지 왜 하나? 야! 빨리! 여기! 야 야! 주경이 이렇게 술 먹인 사람 누구야? 뭐 지가 먹었지 누가 먹여? 주경아! 움직여! 나 왔어! 응 어? 일어나봐 왔어? 응 사준아 응 사준아 너 죽었어! 너 때문에 쟤니한테 제일 시댈이고요! 어어 즈니가なく calcium 虎인가! 누느 보니까! 아 야야! 날려 날려 내ңosit 조금 저랑 먹을 whose 집에 bee 쉬 없어 피누 이를 새 żad이완 너무너무 얌 Kem ksky 새끼 생겼다 또 웨 guests normalmente 이 kettle 주입 야, 야. 나 얘 집에 데려다줄테니까 이 차례는 너희들끼리 가라고. 정신 좀 들어? 아니지. 제정신에 그럴 수가 없지. 삼낙지를 들고 막... 너 왜 나를 들고 뛰어, 울렁거리게. 토하든가 그럼. 안 돼, 아까워. 다 소화시킬 거야.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 괜찮아, 괜찮다. 서준아. 한서준. 뭐, 왜? 체니랑 한 분만 만나주면 안 돼, 응? 싫다고 했지. 너덕이 요즘 편하게 한번 해보자. 밥 한 끼만 먹어주라, 한 끼만. 넌 맘에도 없는데 만날 수 있냐? 누가 사귀랬냐? 그만해라. 딱 한 번만 만나주라. 자꾸 딴 여자 만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속 터지니까. 왜? 뭐, 왜? 이제 그만 내 말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냐? 쑥쑥 갖다 놓고 먹어요. 고생하고 잘 가라. 야, 임직여. 어제 일 말이야. 어제 무슨 일? 술집에서부터 정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뭐, 내가 혹시 너한테 추태 부렸어? 진짜 안 난다고? 야, 진짜지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야겠니. 자꾸 기억 안 나는 척 할래? 기억 안 나는 척이라니. 전혀 기억 안 나는구만. 우리 키스했잖아. 우리 키스했어. 가자. 업혀. 가자. 집에 가자. 홍여사님 기다리셔. 응, 가자. 야! 키스 안 했거든 우리?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면서. 그건 어떻게 알아? 어? 기억 나는구만. 아,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오버하면서 내 눈치 보고 그런 거지? 내가 너 몇 년을 봤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리고 기억 나면 뭐. 어색해지기만 하지. 너도 그냥 술 끼면 헷갈려서 그런 거야. 헷갈린 거 아닌데. 술 취해서 그런 건 더 아니고. 그래. 언젠간 말했어도 어제처럼 어이없게 말할 건 아니었는데. 네가 자꾸 채니 얘기하니까 확 열받아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 차라리 잊어라 잊어. 다 잊고 기다려라. 내가 제대로 다시 고백할 거니까. 왜 서 있어? 뭐? 아니야. 나 근데 이런 걸로 와도 되는 데야? 예쁜데 뭐. 거꾸로 들었거든. 나은. 어때? 어. 맛있네. 분위기도 좋고. 긴장했어? 음. 긴장은 무슨. 나는 긴장했는데. 어제 너한테 그렇게 질러놓고. 어떻게 고백하면 멋있어 보일까. 고민 많이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요란하게 하긴 싫고. 남들 다 우는데. 이유가 있겠지 싶기도 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좋아한다. 임주경. 허준아. 나는. 오랫동안 좋아했어. 그땐 네 맘 아니까. 고백도 못하면서 포기도 못하고. 빙빙 맴돈지 3년째야. 근데 이젠 내 마음 못 참겠어. 어젯밤처럼 마음이 툭툭 나와버려서. 숨길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서준아. 나 좀. 남자로 봐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흔들려줘. 한 번만. 당장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고. 세 번만. 데이트하자. 나라. 남자 대 여자로. 너 왜 그래? 아니야. 야 너 왜 그래? 척 안 좋아? 아. 자. 고마워. 에휴. 급하게 삼킬 때부터 알아봤다. 약은 안 먹어도 돼? 뭐. 그냥 살짝 얹혔었나 봐. 그렇게 불편했냐? 아니. 아. 좋다. 앞으로도 나 볼 때마다 불편해해라. 네가 내 앞에서 긴장하고 의식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아. 아프진 말고. 괜찮은데 뭘 데려다줘. 그야. 오늘은 남자 대 여자니까. 친구면 안 데려다주지. 너 너무 역세권에 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버스 정장에서 얼마나 먼데. 아닌데. 금방인데. 다 왔다. 조심히 가. 임직여. 아. 나. 소원권 쓴다. Nazis. 안돼. 아, Uncle.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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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미안해. 그래도 데이트 남았다. 들어가. 많이 바빠? 나 지금 너네 회사 왔거든. 연습 끝나고 잠깐 보자. 로비에서 기다릴게. 한 서준. 답장 없으면 그냥 가지.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냐? 그게... 있잖아. 그래, 여기다 왜? 밥 먹었어? 나랑 밥 먹을래? 데이트 하러 왔냐? 나 오늘 좀 바쁜데. 할 말 있어서. 할 말은 나중에 하고. 내가 오늘은 좀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은 없고. 이걸로 퉁지자. 서준아. 서준아. 아, 너 그거 아냐? 이수호 오늘 반 비행기로 다시 미국 돌아간다더라. 뭐? 아버지 깨어나시고 여기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들어온 거야 때나 모래나? 인사라도 하려면 빨리 가봐야겠는데? 야, 뭘 그러고 서 있냐? 빨리 가야지. 안 놓치려면. 가. 어서 가. 가. 잘 가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이게? 안 하던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빨리 풀어. 노래는 안 해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 불러준다며. 야 임주경. 어? 너 모르는 문제 몇 번으로 찍을 거냐? 어... 3번? 그럼 난 3번만 빼고 찍어야겠네. 잠깐만. 자. 떨지 말고 잘 봐라. 고마워. 자. 너도 시험 잘 봐. 응. 자. 뒷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임주경. 비싸게 나랑 안 찍냐? 진짜 놀래 반갑습니다. 야. 길끼빠빠. 알았어 알았어. 야. 너희 둘이 찍어줄 테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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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하게. 과정하게. 하나 둘 셋. 야.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자. 하나 둘 셋. 왜?